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이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에서 어떤 특정 회원을 추방하고 다시 또 그 추방 회원을 마음이 바뀌어서 해제를 하는 방법과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부방장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 이렇게 양쪽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터치하면 채팅이나 오픈 채팅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오픈 채팅방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으로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행복포럼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2루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회원을 추방하는 방식은 여기 점 3선 있죠? 점 3선 3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럼 회원 명단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 회원 명단에서 특정 회원을 추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원을 추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내보내기 및 내보내기 and 신고 있죠? 이걸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왼쪽에 왼쪽에. 그래서 이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내보내고 이 오픈 채팅방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툭 눌렀어요. 확인을 누르는데 그러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람을 내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추방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추방했으면 다시는 못 들어오죠? 이것을 해제를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저 위에 3선이 있죠? 선색에 있는 3선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후에 이 점색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오픈 채팅방 설정이란 게 있어요. 오픈 채팅방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서 내보내기 해제가 있죠? 내보내기 해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조금 전에 내보낸 사람이 여기 있죠? 이것을 해제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게 해제 있죠? 해제 이것을 터치합니다. 해제를 툭 터치하면 해제가 되고 이스부는 다시 또 이 오픈 채팅방에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방장을 만드는 방법은 부방장을 만드는 방법은 이 3선 있죠? 3선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여기서 여기 빈연근이란 분을 여기서 빈연근이란 분을 부방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분을 터치합니다. 부방자로 만들려면요. 여우의 왕관이 있죠? 왕관 이것을 터치합니다. 왕관을 툭 터치하면 부방장으로 지정할까요? 나오죠? 그러면 부방장이 되면 참여자를 보내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걸 부방장으로 지정하는 여기에 확인을 누르면 부방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참가한 회원을 내보내기 탈퇴시킬 수도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상 오픈 채팅방에서 회원을 탈퇴시키고 탈퇴시킨 것을 탈퇴시킨 접근을 금지한 것을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부방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